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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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떨어 빨리 떨어 떴다 와 바로 떠는구나 안녕하세요 토끼쯤입니다 올해는 토끼 해잖아요 그래서 씁니다 토끼 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명만 모인 이유는 바로 뒤에 또 유닛으로 출연할 거예요 누구누구누구 나올까 무슨 유닛으로 나올까 저희가 셋셋셋 유닛으로 케이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1주년 케이크 나는 오디오가 별로 안 되니까 팬들이랑 소통을 할게 저희 두 명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? 일단은 저희가 만들 케이크 단계는 아이싱과 그 옆에 위에 그림을 그릴 거예요 맞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도 토끼에 두쪽같을까요? 그러니까 이건 할 건 없지만 그래도 이것은 과학본을 위해 추워니까 장갑을 추워니까 추워니까 오 근데 되게 맛있는 느낌 케이크 시트에서 딱 캡처했을 때 장갑은 껴주세요 진짜 다 친구처럼 못 나오는 거예요 짠 짠 예쁘네 오늘도 예쁘네 오늘도 거짓말 생크림 예성아 제 생각에는 아이싱을 할 줄 아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어디선가 해본 것 같아 여기까지 나 알아요 나 알아요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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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요 몰라요 축하하는 데예요 감사합니다 나도 오늘 꽃게끄 먹어야지 검은 꽃게끄 해 그러면 뭐야 밑에도 있었어? 그치 괜찮아 싫어 먹 싫어 먹겠지 싫어 먹겠지 싫어 먹겠지 싫어 먹겠지 싫어 없이 해도 싫어하겠다 이게 누가 사실 그 스패츌라가 없어서 맞아요 조각으로 할 거예요 물을 봐 물을 봐 물을 봐 물을 봐 앵글마켓에서 다현이가 되게 흐물고 있거든요 아 진짜 귀여워 카메라 후면이 앞에다 줬는데 혹시 줄 수 있었나요? 어떤 거? 이거? 어 케이크 밑단 그래 이런 거로 내가 할게 좋아요 좋아요 우리 손을 하나 더 더 버치는 그런 거 보여주면서 할까요? 좋아요 안 보이는구나 좋아좋아 뭐지? 뭐했어? 알라브 새 복만보 새 복만보가 뭐예요? 새 복만보가 뭐예요? 새 복만보 새해 복만보 새해 복만보 새해 복만보 새해 복만보 그건가? 오 천재인데? 좀 천재인 것 같기도 하고 새해 복만보 새해 복만보 꼭 보자 자 다음 다음 왜 뭐 아주 보여주고 싶다 진짜 보여주고 싶다 뒤에 그러면서 지나가면 안 돼? 그거 무슨 노래 들으세요? 무슨 노래 들으세요? 여기로 지나가고 무슨 노래 들으세요? 나이스 케이 이게 뭐야? 좋아요 좋아요 굿굿 굿 이게 뭐인가? 그러니까 샌크림을 더 했습니다 꼬이시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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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에 모에 큐 주각보다 칼이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그렇지 그럼 주각은 나중에 쓸까? 아 여기도요 맞아요 자 하나 더 있어요 어 우리 한살이야 진짜 유진 언니 몇 짤? 한살 몇살 한살 유진 언니 몇 짤? 한살 기회를 다시 드릴게요 한살 유진씨 왜 그러실까? 유진씨 재밌습니다 와 몇 년 전 무슨 년 전이야 어 유행수 났어? 아니 제가 초등학교 때 였었던 것 같은데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와 우리 1주년이라는게 안 믿긴다 23년이라는거잖아 지금 예수가 19살이라는거구나 지금 하자요 죽겠다 죽겠다 진사 더 깔까? 고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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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예수 빼고는 잘하고 고사 고사 고사가 어딨어? 고사 고사가 어딨어? 고사가 어딨어? 예수야 응 뭐야 응 나는 뭐 하는것처럼 애인다 이 주복으로 먹어 어렵다 응 이거면 지금 사실 뭐지? 아 괜찮은 것 같은데?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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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 곳을 채워줄게 여기 여기 비었어 야 토끼 그리고 나면은 바탕으로 하자만 해도 되냐? 언니가? 어 좋아해 좋아해 언니가 마지막 데코 잠식을 하면 되겠네 오케이 못생긴 갱성으로 하자 우리 못생긴 갱성으로 하자 우리 그럼 내가 그려야 되는데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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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만 조금 더 아프면 끝이 잘했어 아직 갱플러가 없는데 이 정도 한거면 뭐 아 크지 않아 시즈업도 안 고려구 그치? 그럼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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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주 토끼를 들어주세요 바탕 역시 카레 고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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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 그지 저 페이코를 들어 아 뒷멤버들이 근데 뭘 할 그 약간 데코하는 그런건데 근데 하지는 뭐 그럼요 되니까 야옹이 뒷멤버인 적당한게 계속 치러내도 되나? 캣플러니까 핑크 도끼? 핑크 핑크 도끼 근데 이게 될까? 응 좋아해 핑크가 핑크로 이게 그려질까?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하얀색으로 하기만 해도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다 이게 나쁘지 않나? 이제 채워야 돼 채워야 된다고? 응 그림은 그리는 거 아니지? 아니야 도끼잖아 우와 바탕부터 생각하는? 응 귀찮아서 안 하는데 왜요? 뭐예요? 채워줄까 같이? 응 이거 달라놨 색깔 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또 안 되지 색깔 안 하면 못 참지 끝났다 이거 바탕 하나로 끝났다 귀는 뭐 다른 색 켜도 되잖아 그럼요 망했다 칼로 어떻게 좀 이렇게 눌러볼까요? 채워줄까? 채워줄까? 해볼까? 이걸로 어떻게? 설치면 되지 않을까? 설치면 되지 않을까? 응 장갑 아이스크림 아까 크림 묻어서 어차피 벌써 다 써 벌써 다 쓴 겨 벌써 다 쓴 겨 마신 이거 안 될 줄 알았다니깐 깻 이걸로 채우자 할 수 있어 색깔 달라 괜찮아 약간의 다른 느낌 알거야? 어 괜찮은데? 색깔 많이 다르지 않네 색깔 많이 다르지 않네 이거 이쁘다 색깔 이거나 그거 뭐냐 블록 초콜릿 만들기 그거 할 때 아이소 다이소 오이시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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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끼야 토끼 투톤? 응 근데 섞이니까 나쁘지 않아 명함 명함 어 아이 언니 어? 언니가 이걸로 눈을 그려 이거 뭐 이렇게 더 필요 없겠다 응 하트 그릴 거 없다 응 응 희자 턱 다리 흘려도 흘러내리다 하자 응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귀엽다 귀여운데? 귀엽구나 귀여운데 진짜? 토끼 귀여워 귀여워 귀여운데? 아예 안 보이시죠?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아예 안 보이시죠? 짠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데? 응 여기 또 좋구나 힘으로 안 늦춰지 좋아요 좋았어 눈 그릴 사람 최유진 씨 예스 오 눈 중요한 거 알지 언니 진짜 언니 눈이 인공코면서 제일 중요한 거 알지 난 눈 큰 거 좋아해 오케이 망했다 망했다 안녕히 계세요 초코팬이 잘 안 나온 거 이거 뭐지? 입구 쪽을 넣어놓은 거 같아요 신 색깔로 귀 안쪽으로 오케이 어때? 대박이지? 귀엽구나 오 잘 됐다 코 없네 대박이지 망쳐줘야 재밌는데 어? 우리 망치 망치 생각부터 오 됐다 오 됐다 언니 눈이 다 해놨다 진짜 눈이 제일 중요하다 동그라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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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먹어 먹어 그 가까이 해주면 안 돼요? 가까이? 이 정도? 그쵸 아 조금만 더 좋다 좋다 높이 같다 느낌이 조금만 멀리 조금만 멀리 좋아요 좋아요 됐다 귀여운데? 유대칭 토끼를 보냈어 귀여운데? 귀엽다 귀엽다 어 잘했는데? 이빨 그려가 보셨다고 어때요? 여기까지 완벽해 보여요? 이제 다른 멤버들이 와서 더 이쁘게 꾸며줄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초코팬을 여기다가 이렇게 아 입? 입 안 가 입 안 해봐 아 입 안 가 이빨이 있어야지 이빨이 있어야지 아 안 나오지 아까 그 안 나오지 말자 언니는 계시야? 안 나오지 말자 안 나오지 말자 안 나오지 말자 아까 하나 안 나오지 말자 안 나오지 말자 이거 나올 거야 이거 아이 귀여워 아이 아 진짜 이만 귀엽게 잘하는 눈 오케이 귀엽네 어? 좀 잘하는데? 뭐가 입 그냥 이거 이거 입 빨라내고 싶지 왜? 아니야 그래서 심플 이즈 베스트 오케이 맞아 처음에 온대 일단 꼭 다 기사 다음 유닛은 누굴까요? 나 내 생각에는 알잖아 모른데요 아 나도 몰라 나는 모르고 안녕 안녕 그러면 저희 다음 멤버들 이제 세팅 필요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알겠죠? 이따 가요 이따 가요 아 네 어디 가면 안 돼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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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 오랜만에 이스터덕 좋은데 출발 출발